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기에 새로 입문회가 한번 올렸죠 두 번째 영상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죽일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상호가 광진만임내 다육이름입니다 여기 근처의 분들은 다 아실 분은 아시는데요 일로 이사했는지를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안 올리면 이렇게 나가기 힘들어요 유튜브 보시고 이제 이렇게 자리 여기는 최첨단 시설로 자동시설로 해놓으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빨리 들어오셔야 좋은 자리 맡을 것 같아요 저 갓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좀 들어왔어요 몇 분이 들어오셨고 아직 자리가 많아요 엄청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유튜브 보시고 희망하시는 분들 빨리 전화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트 구성 다 올려볼게요 세트 구성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자 여기에 15분부터 시작할게요 15번입니다 국민이로 이거는 세트를 이렇게 해놓으셨네 다섯 아이가 55,000원입니다 55,000원 택배비 모려고요 자 이것도 이제 화분도 원하시면 화분도 다 들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신데렐라 신데렐라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이런 분에 이거는 뭘로도 아닌 것 같고 뭘로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안 써놨어요 너무 이쁘죠 여름 여름 분생이 있고 실루엣입니다 엄청 이쁘게 물들었네요 실루엣 너무 예뻐요 여름 화분도 돈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이 가격입니다 엘시아 2도짜리고요 엘시아입니다 2도짜리 물란 2도짜리 있고요 다섯 아이가 55,000원 무료배송입니다 5,000원짜리 16번이고요 요거는 5,000원 합니다 5,000원 에스피를 해 에스피 에스피 나는 뭔가 한참 봤어요 에스피 원정 카타파라 미인정입니다 미인정입니다 이런게 있고요 아메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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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는 멕시코 로즈 돼요 멕시코 로즈 아 이쁘네요 정말 이뻐요 그리고 방울복랑 이렇게 여섯 다섯 아이고요 요거는 5,000원입니다 5,000원 자 5,000원짜리 창들도 있네요 이것은 이제 식물만 가야 될 것 같아요 엄청 무거워요 예 커서 5,000원 예 이거 5,000원짜리가 아니네요 여기다 써라니까 5,000원 5,000원 요거 야생마리아 돼요 야생마리아 있고요 멘디 멘디 멘디입니다 멘디 하나 있고 자 마리아 5,000원 5,000원 무료 배송이고요 식물만 갑니다 자 요것도 5,000원이에요 예 이거 번호는 이제 이제 보신거 17 요건 18입니다 18 이렇게 요거 번호 멕이 난거에요 헷갈리네 이렇게 안찍다 찍으니까 예 사파이어 블랙 블랙 사파이어 요거요 아 이거는 아 여기 있네 아 장갑 벗어야지 안 되겠다 블랙 사파이어 아이고 요거 어떻게 이렇게 꽂아놔가지고 아이고 스터링이래요 예 스터링 스터링이란 나이고요 이거는 사치철화입니다 예 자 55,000원 무료 배송이고요 예 예 자 55,000원이네요 이거 이거 맥마 맥마 맥이 아는데 맥마 멕시코 마리아 뭐 그 종이고요 19번에 헨리아 있어요 이거 헨리아입니다 헨리아 예 닝고스타입니다 이거 닝고스타 자 이렇게 3종 55,000원 이고요 무료 택배 됩니다 아 20번 벗을게요 20번 20번에 55,000원 짜리고요 슈퍼클론이 있어요 슈퍼클론 자 한스예보니 스페셜 먼디입니다 예 3종 55,000원에 무료 택배 되고요 오 이거 또 21번에는 자 여러 조그만 것들 이거 10만원에 내놨는데요 21번입니다 요거 SP고요 요거는 뭐 베리 베리종이라고 베리 써놨고요 요거는 음 스파이시 또 피아노 피아노가 있나 피아노 요거는 티피 티피 하나 있고 베이비 핑거 요거 요거는 없는 예 예 트렌 트렌 핑크 트렌 핑크 핑크 말이 안되냐 아메스트로고요 아메스트로 있습니다 요거 SP로 있고요 라우린시스입니다 자 요거 콩분 보다는 조금 커보이고 콩분 측에는 또 못가고 그냥 앙증맞은 이제 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10만원이고요 자 11개네요 11개 11개고요 자 22번 벗을게요 22번입니다 22번에 요거 10만원짜리 22번 한번 벗을게요 아 이것도 어떻게 잔잔 이건 티라 티라눈 뭐에요 원종시스인지 뭐 자 이해하세요 이 메뉴분들이 꽂아난지 오래돼가지고 글씨가 뭐 뭐라 쓰는지도 안보이고 이건 러브리로즈고요 요거 뭡니까 아니 크 아니 아이고 뭐라 그러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옥투샷 옥투샷 하나 있고 아이시 그린입니다 아이시 그린 또 라즈아가구요 요 자 치와와 금무지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인데 썬은 뭐라고요? 써놨을까? 요아이는 이름이 없는데 여덟, 열한개 자, 이것도 10만원이고요 화분째입니다. 분 포함해서 분도 하나씩 다 보여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망하나서 이렇게 이건 또 한집 건가봐요 자, 23번이고요 23번에 멀티 멀티 뭡니까? 멀티티락 프랭크고요 엘크온이래요 자, 이렇게 세아이가 55,000원 무료 택배되고요 7만원짜리입니다 이건 또 7만원짜리 24번이고요 자, 제시 제시고요 스페이스 스페이시 또 벨타나 벨타나라는 아니고요 이건 뭐라고 써서 쓰니까 이거 하나에 얼마 줬다는 뜻인가 자, 이 아이도 이름이 없고 디에이터 원정 프랭크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다섯 아이가 7만원입니다 7만원 써놨잖아요 7만원짜리고요 이것도 이것도 3종에 10만원이고요 자, 이 베라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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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짱짱하게 키운 거죠 자, 25번입니다 이건 로제고요 슈퍼클론 자, 10만원짜리고요 자, 10만원짜리고요 이렇게 3종 10만원짜리입니다 아 이거는 또 26번에 26번에 자 요렇게 6아이고요 여, 실버스타 여, 카메라 카메라 검미 검무지입니다 카메라 검무지 에 아리코이 뭐야 썼는데 코아라스 런요니고요 런요니 런요니 마디바 자 크리스탈 로즈입니다 이렇게 여, 수다이고요 6만원입니다 6만원 27번입니다. 27번 6만원짜리고요. 숫자는 맞네요. 27번에 6만원 이거 자로 다 재드리긴 좀 그래요. 그냥 제가 대충 말씀드릴게요. 27번에 6만원이고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다섯 개입니다. 열다섯 개에 6만원이고요. 이거는 이런 형. 위에 입구가 한 10cm 되어보여요. 사각부는 10cm는 좀 안되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분도 있고, 직사각형 분이 두 개 있고요. 여기는 또 롱분이 이렇게 멋스러운 거 하나 있어요. 6만원이면 이제 이거 저렴하네요. 자, 27번입니다. 28번 보실게요. 28번에는 7만원으로 해놨어요. 자, 파랑새고요. 파랑새 하나 있고요. 여기 매직잼입니다. 매직잼이고요. 여에는 티피. 자, 티피 이거 뭐 풀분에 있는 거 이렇게 있고요. 마디바 2도짜리 있습니다. 자, 마디바 2도짜리 있고요. 마카다, 대안지, 태안지,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이거 여기다가 꽂아놨던 거라서요. 이건 알바 뷰티. 맞죠? 알바 뷰티. 예, 정말 짱짱하게 키웠네요. 6다이고요. 아, 7만원짜리 28번입니다. 29번 보실게요. 29번에 미니 황, 비황이고요. 미니 황비황이고요. 군생활을 이렇게 키워져 있고. 아, 아미스타입니다. 아미스타. 요인은 미파고요. 미파 하나 있고. 사가로즈 군생활을 이렇게 있습니다. 아, 마룬힐. 이거는 마룬힐이고요. 요인은 마디바입니다. 자, 이렇게 6다이 7만원이고요. 군포함. 예, 30번입니다. 예, 30번이고요. 요거 아레나스 아레나스 스와베리, 스와베 오렌스 예 트럼펫 핑키 몽몰라코 몽몰라코, 몰라코고요. 요고 아이는 양진입니다. 양진이 자, 홍대화금이고요. 요거는 아이보리 하나 있네요. 아이보리 비싼 아이죠. 자, 55,000원 30번이고요. 31번입니다. 31번에 매직지연골드 하나 있고요. 석연화. 요거는 석연화입니다. 요거 큐빅이고요. 큐빅 철화입니다. 요거 온슬로입니다. 요거 온슬로 하나 있고요. 온난화, 호크미니, 또 빙산. 요거는 빙산이고요. 스와, 아, 피치스 앤 크림.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곱아이고요. 예, 31번 7만원짜리입니다. 이건 7만원. 자, 32번 보실게요. 32번에 미니마 있고요. 미니마입니다. 요거. 자, 미니마. 요거는 폴로리디티. 폴로리디티. 예, 폴로리디티고요. 요거는 이름도 없는데. 뭐지? 자, 줄리엣이고요. 파랑색. 아우, 이쁘죠? 파랑색. 익스프레이트 프레이처라. 예. 자, 레인드랍. 예. 아우, 꿀벅지. 오예. 요거. 떨비가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읽어봐이고요. 자, 32번. 7만원입니다. 7만원. 예, 33번. 예, 33번 6만원짜리고요. 예스다이네요. 예, 요아이 한번 볼게요. 뭔지. 자. 애를 읽어요. 에로? 에로? 예, 크라시언이고요. 크라시언. 여인은 원종, 핑크, 핑크 샴페인. 예. 요건 이름 없어요. 원종 청키 있고요. 청키. 예. 네. 호빗당민이고요. 자, 이렇게 여섯아이고요. 33번 6만원짜리. 34번 보실게요. 34번에 6만원짜리인데요. 매직잼 있고요. 무슨 강수인데요. 예. 스와비아 오리니스. 양진이. 양진이 분생으로 되어 있고요. 스노우볼입니다. 스노우볼 있고요. 파스텔 철화가. 이건 뭐예요? 예. 맞네요. 파스텔 철화 있고요. 자, 이거는 패레독스. 7개로 구성이 됐는데요. 34번 6만원입니다. 35번. 35번 한번 보실게요. 35번에 써버림 하나 있고요. 쿡스 프라이드. 그래도 금방 쓴거라. 이거는 보이네. 파인 로즈. 이거는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하나 있고요. 물 잘 들었죠? 레티지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해서 35번 6만원이고요. 요거 이제 분 포함해서 가봐요. 만약에 너무 무겁다면 뽑아서 분하고 이렇게 보내 달라고 해 보세요. 35번 보셨고요. 35번. 여기는 번호가 또 없어. 35번. 이건 36번이네. 35번 보셨네요. 36번이 자, 이거는 55,000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에스피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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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생. 군생 철학. 업투시 하나 있고요. 이것도 이름이 없는데 카시오 적금 2도짜리. 아주 자그마한 아이가 하나 있고요. 스파이시입니다. 이렇게 다섯 아이. 55,000원 되고요. 37번 보실게요. 37번. 네. 나나우쿠 미니 있고요. 이거 도테랑입니다. 도테랑. 화이트 그린이고요. 에스피리에요. 이것도 에스피리. 이거는 샴페인이고. 샴페인. 자, 55,000원짜리. 이렇게 37번입니다. 37번. 이거 마지막에 10만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자, 10만원짜리입니다. 티피가 하나 있고. 메비나입니다. 메비나. 분도 잘 보세요. 알바 뷰티고요. 모노금입니다. 모노금 하나 있고. 멕시코. 뭐라고 써 놨는데. 로즈. 멕시코 로즈. 헨리아고요. 이건 헨리아 창입니다. 예. 칼리스. 칼리스트. 칼리스트. 이런거. 컬러가 다 있고요. 아메치스. 예. 자. 몽생. 리셀. 몽생 리셀. 몽생 리셀. 이거는 에스피입니다. 맥라인. 맥라인. 하나 있고. 자. 10만원. 예. 숫자는 12개 됩니다. 12개에 10만원이고요. 분 포함입니다. 오늘 이거 보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38번. 번호를 찾을 때 이런거 보이시면은 번호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번호가 있죠. 37번. 와. 이렇게 해 놓으셨네. 아. 오늘은 그러면요. 세트 구성해서 이만하고. 여러분들 잘 보시고 찜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키팅. 이렇게 넓은데는 처음 봤어요. 예. 자.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자리. 자. 내 집 마련해 보세요. 내 집 마련하듯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